오늘 근데 진짜 경치는 진짜 노다웃이야. 완전 기가 막혔어. 경치 1년치 봤어요. 이 별만 잘 보면 되는데. 아 근데 불안해. 구름이 너무 많아. 근데 진짜 오늘 우와 소리 나올까? 여기 암종은 제대로 되겠다. 그러니까. 진짜 여기는 기가 막히다.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진짜 남자 여섯 명이 올 때는 아닌 것 같아. 여자친구한테 프러포즈 할 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. 맞아 맞아. 이런 돈을 다 들고. 아 대체 어디 가는 거야. 아니 글쎄 와보래도. 잠깐 이렇게 데려가. 아니 와보라니까. 아 저기 저렇게 딱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. 이야. 참 좋다 진짜. 별. 아 따뜻해. 도토리묵이다. 아 들어가. 감사합니다. 이야 막걸리. 감사합니다. 우리를 위한 선물. 우와. 우와. 와 오늘은 진짜 너무 안락하다. 이야 진짜 미쳤다 진짜. 진짜 어디 나오고 있지 지금. 우와 이거 대박이다 여기 지금. 막걸리 드실 분? 저요. 저요. 어이 바텐더야? 아 나 이거. 정아리가 여기랑 여기랑.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. 잘한다. 꼭 그래. 꼭 그래. 모르겠어요. 골반이 꺾여서 그럴 수도 있고. 아이고. 야 너무 좋다. 우와. 오늘 반갑네요. 민석이. 너무 진심 좋지 않냐. 오늘 또 이 공간 플러스 날씨 영향이 너무 크다. 오늘은 벽에 볼까? 오늘은 훨씬 더 잘 볼 것 같은데. 구름만 좀 없으면 괜찮은데. 오늘 구름 거의 없지 않았어? 날씨 한번 볼까? 그냥 구름은 조금 있었어. 최고 섭씨 23도입니다. 와. 23도. 구름은 다 껴있다. 와 23도. 이게 구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. 비 올 확률은 80%예요? 응. 내일 원래 비 온다고 그랬어요. 아 자고 일어나는. 내일 비 왔으면 좋겠다. 오전 2시부터 비가 있다. 좋아요 쉬는 날 비 오면 좋겠다. 나도. 나 비 오는 거 좋아해. 오전 4시부터. 와. 암행. 에피소드. 하이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